퀴즈 저도 프리스타일 비트 지금 여기서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해적이 될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두 사람 있지? 잘 들어 내가 나온 드라마 Imitation 너네는 해적 Imitation 미쳤어 너네들은 Imitation을 탈출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그건 절대 안 돼 왜냐면 우리가 해적 왕이거든 거기 쓰고 있는 형광색 비니 그렇지만 너무 거기 쓰고 있는 벙거지 혹시 거지? 혹시 거지? 하이 저건 또 뭐야? 솔직히 짜왔지? 아닙니다 와우! 컨셉을 떠나서 다음 앨범부터 랩을 못 할 것 같아요 귀여워! 그냥 래퍼인데